네 조심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네 행복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몇 개월 있다가 가시나요? 재밌게 있다가 가세요 네 이제 주러 가시는 거예요? 네 이제 주러 가는데 턱이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그냥 담아두고 싶어 네 약속이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네 앞에 보시고 그저 가만히 나의 손을 잡아줘 한 잠을 걷다가 빛이 모두 사라져도 내가 또다시 웃음 짓게 어둠 속을 비춰줘 낮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 난 이 obst학은 눈을 뺐어 감사합니다.